안녕하십니까. 차트로 보는 세계경제 해외옵션 매도 전문가 박명준입니다. 벌써 2024년도 두 번째 주에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미 투자자들, 우리 국내 하시는 분들은 기분이 좋지만은 아닐 겁니다. 우리 국내 증시가 외국 증시에 비해서 좀 좋지는 않고요. 그런데 오늘 제 4강입니다. 차트로 보는 세계경제, 아직은 지금 새로 시작하는 차트로 보는 세계경제, 원래 지금 단계는 옵션 매도, 기본적인 사항을 좀 더 가야 되는데 지금 제목이, 부제가 원유와 천연가스 향방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급히 여러분들에게 현재 원유시장하고 천연가스 시장이 좀 급해서 혹시라도 미리 하고 계신 분들 대응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하는 측면에서 그래서 아예 제목을 원유와 천연가스 향방은 라고 잡았습니다. 오늘 방송 끝나고 여러분들에게 공부거리로 드리는 선물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농산물이었습니다. 농산물에 관련된 것이 있습니다. 농산물은 팔진법입니다. 그런데 채권은 32진법으로 표시가 됩니다. 달러 가격으로 환산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의 이 방송 끝나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 노란톡 나옵니다. QR코드를 이용해서 들어오셔도 되고 또는 문자 샵 377이 치고 명균을 치면 QR코드가 안내될 겁니다. 그쪽에 들어오셔서 이 방송 마지막까지 들으시고 채권 32진법을 달러로 계산하는 방법을 공부하십시오. 오늘 강의도 중요합니다. 매 강의가 중요하겠습니다만 초창기니까 초창기만 초기 강의만 몇 개 들으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뛰어난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국내 시장 좋지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돈 되는 투자 방법을 찾아나서 보십시오. 마지막까지 이 방송 들으신 분들은 아마 정말 다행이구나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오늘 항상 처음 꼭지에서 한 주간 세계 시장 동향과 다음 주 예상. 지난 시간에도 지금 작년에 첫 시간이니까 이걸 좀 많이 했습니다. 오늘도 좀 시간을 할애할 겁니다. 실은 이제 하다 보면 이 방송을 계속 하다 보면 해외 옵션 매도는 이제 약간만 더 수정하고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면 대부분 끝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한 주간 세계 시장 동향과 다음 주 예상. 이게 주 테마가 돼야 됩니다.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앞으로 실은 다음 주 예상은 실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신의 영역인데 그래도 한번 고민해 보는 과정입니다. 어떤 이슈가 튀어나왔는지 그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것인지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원유와 천연기술을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좀 할 말이 많아요. 갑자기.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한번 방송 나가보겠습니다. 세계 이슈를 먼저 다뤘습니다. 계속 미국 금리난은 앞으로 제 강의 계속 나올 겁니다. 한다면 언제 할 것이냐. 또 몇 번 할 것이냐. 이게 지금 언제냐. 3월이 가장 유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컨센서스가 많이 모아졌는데 모르겠어요. 아직 경기가 어떻게 흐를지 모르니까. 그다음에 한다면 몇 번 하느냐. 세 번부터 여섯 번 정도 이렇게 예상한 분도 계셔요. 상식으로 여섯 번이 가능할 것인가. 오래. 그런데 지금 뭐 세 번부터 여섯 번까지 이렇게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분도 있고 어떻게 될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 만약에 물가가 계속 올라가. 다른 이슈 때문에 원유가 폭등해가지고 물가가 올라가서 금리 인하가 미뤄질 수도 있겠는가. 그러면 금리 인상도 또 가능하겠는가.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금리 인상 경기가 계속 물가 물가를 잡아야 되는데 미국에서 물가를 잡지 못하면 금리 인상도 한 번쯤은 더 가능하겠다라는 의견도 지금 대두되고 있어요. 그래서 올 한 해 내내 금리 인하 미국 금리 가지고 미국 경기가 또 미국 주식이 또 채권이 많이 움직일 겁니다. 또 다른 통화도 마찬가지고 달러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지금 13일 내일입니다. 대만 선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당입니다. 그다음에 친준 정권은 현재 야당입니다. 어느 쪽이 이기든지 간에 어느 정도 분열은 발생할 겁니다. 그럼 이 선거 결과에 따라서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있는가. 지금 말이 많습니다. 계속 지금 언론에서 해외 외신에서 대만 선거 가지고 과연 친중 정권. 지금 현재 야당입니다. 현재 야당이 승리하면 과연 좀 평화로울까? 아니면 또 이런 거꾸로 이런 말도 있어요. 야당 친중 정권이 들어섰기 때문에 무력으로 무력 시위를 좀 하시지 않겠느냐. 아무도 지금 모릅니다. 어느 정도 분열이 좀 있을 것이다. 혼란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그에 따라서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도 중국과 우리나라 경제가 갑자기 역전됐습니다. 무역 수지가 지금 가장 한국이 지금 어려운 시기입니다. 경제적으로. 그래서 대만 선거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겁니다. 좋은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쪽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최선일 텐데 아직 뚜껑을 열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심사가 미국 금리 인하 그다음에 대만 선거 13일 날. 그 이후에 이제 일요일 지나고 월요일 장 시작입니다.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다른 대만이든 그때 이제 출렁거릴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최근에 계속 뉴스에 나왔죠.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다음 후속 주자는 누구냐. 비트코인 말고 이제 이더리움 얘기 많이 합니다마는 아직 전문가들이 말하길 이더리움 이렇게 순차적으로 거의 이제 알트코인 그러죠. 다른 코인들이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이제 승인받으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럼 이게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했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증시에 미칠 영향은 증시. 증시라는 게 미국 증시와 한국 증시입니다. 비트코인으로 돈이 가버린다. 주식으로 오지 않고 애플이나 다른 아마존 이런 주식으로 돈이 가지 않고 비트코인으로 돈이 몰리면 당연히 주가는 약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지금 뉴스가 한국은 금융인가요? 현재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안 하기로 지금 했습니다. 몇몇 증권사가 준비를 했어요. 언제부터 시작한다라고 이제 공고했는데 지금 철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안 하기로 해서 한국 증시에는 아직은 큰 영향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미국 증시는 이것도 반반입니다마는 전문가들 말하기를 자금이 비트코인으로 쏠릴 것이다. 그래서 증시가 안 좋을 것이다 라는 말도 있고 미미할 것이다. 증시에 큰 타격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한 분도 계시고 이제 막 지난주에 승인 났기 때문에 이번 주 승인 났기 때문에 좀 지켜볼 일입니다. 과연 어떻게 영향을 끼칠 것인지. 그다음에 계속 진행 중인 게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지금 이게 지금 원유하고 연관돼서 상당히 할 말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아직도 장기간 진행되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진행 중입니다. 이 부분도 원유와 천연게스하고 다 연관되기 때문에 특히 이 부분은 또 원유와 천연게스하고 직결입니다. 직결. 특히 원유에. 그래서 오늘 좀 중요하게 다룰 생각입니다. 자 우리 먼저 코스피섬을 한번 보겠습니다. 2024년 시작하자마자 벽두에 큰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 2, 3, 4, 5, 6, 7, 8. 오늘까지 이 부합본 빼놓으면 거의 7일간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왜 국내 증시가 약하냐고. 삼성전자 실적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달표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올 때 주가가 좀 뜨거든요. 실적이 좋게 나올 때 좀 약세고. 그런데 이번에는 삼성전자도 약세고요. 삼성전자가 약세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내 증시가 지금 다 지금 안 좋은 상황이에요. 지금 고점에서 아마 종가는 339.90인가 약간 더 상승했을 겁니다. 2시 한 반경에 제가 캡처해놓은 것이라 약간 틀 수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서 끝났습니다. 종가도. 지금 최고점 365.40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339, 340 잡아도 지금 25포인트 정도 하락했습니다. 엄청난 큰 하락입니다. 며칠 사이에. 그 며칠 동안 어렵게 해서 올려놨는데 지금 좀 더 직선이죠. 하락폭이. 그 이유는 뭐냐. 지금 북한과도 좋지 않고. 첫째가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위기입니다. 무역 수지가 많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여파 때문인지 제가 국내 쪽은 많이 연구하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말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일반적인 의견이 경제 때문에 그러지 않겠느냐. 무역이 너무 좋지 않다.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선별적으로 국내 같은 경우 반도체니 2차전지니 로봇주니 AI니 그런 쪽으로 두악을 나타내기도 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내는 이런데 미국과 한번 보겠습니다.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미국은 며칠 하락했습니다마는 다시 또 상승했죠. 전고점을 향해서 가고 있죠. 전고점을 향해서.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도 초창기에 초기에 하락했습니다마는 다시 위로 가고 있고요. 아예 우리나라와 그런 상황이 좀 틀려요. 우리나라는 그냥 연속 계속 하락했지만 미국은 하락을 극복하고 다시 전고점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과연 이 전고점을 뚫을지 아니면 또 부딪히고 저항선 부딪히고 내려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내보다는 미국은 훨씬 더 양호하다는 거. 아직은 세계 1등은 미국으로 봐야 됩니다. 아직은 힘이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 논리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는 말 안 들으면 세금 부과하고 국내 한국 기업들에게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3년 초가인데 하여튼 미국은 S&P든 나스닥이든 다 지금 좋은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S&P는 말 그대로 500개 기업입니다. 나스닥은 100개 기업이에요. 오히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애프린이, NDB, 그런 종류는 다 나스닥이 있습니다. 기술주들이 다. 그래서 나스닥이 출렁거림이 있습니다마는 100개뿐이에요. 대표적인 것이니까. 그런데 좀 더 중립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저는 S&P를 더 많이 선호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비교 좀 하십시오. 지금 국내에서 주식하시는 분들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이 방송 들으시면서 해외 주식하시는 분들 말고 해외 옵션에서도 길이 있나? 한번 이 방송 마지막까지 들으면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10년물 채권. 금리하고 연관된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식과 미국 S&P나 나스닥 지수와 마찬가지로 좀 하락하다가 다시 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때 왜 하락했습니까? 금리인하 기정사실화되어 있었는데 그게 좀 흔들렸어요. 지난 시간도 강의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갑자기 좀 하락했어요. 너무 금리인하가 선반향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해서 하락했다가. 그런데 큰 하락은 아닙니다. 그런데 결국은 금리인하 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으로 지금 좁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상승도 하지 않고 크게 하락도 하지 않고 어떤 미국의 전문가는 다시 또 경고성을 발언해놓습니다. 아까 금리인상 말 처음에 제가 언급했죠. 금리인상 할 수도 있다. 그분은 어떻게 말하느냐. 채권 쪽에 상당히 영향력 있는 분인데 지금 채권 너무 낙관하지 마라라는 얘기도 합니다. 결국은 금리인상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서 저도 좀 어렵습니다마는 결국에는 좀 상승하지 않겠느냐. 채권은. 즉 금리를 인한하지 않고 동결한다 하더라도 채권 하락은 좀 제한적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계속 제가 강조한 게 지금은 무슨 시대다 채권의 시대라고 제가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혹시 선물하시는 분들은 채권 한번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그다음에 오늘 제가 할 말이 많은 게 원유입니다. 원유 이슈. 왜 이제 원유는 제가 항상 강조하자면 해외 옵션 매도할 때 가장 많은 비중을 드는 게 실은 원유입니다. 그나마 원유는 뉴스 같은 게 좀 많이 나와요. 다른 종목에 비해서. 그래서 원유를 가장 많이 다루는데. 이번 주에 나온 원유 이슈입니다. 아람코 혹시 들어보셨나요? 사우디 국영 석유 기업 제일 큽니다. 2월 아시아 지역에 판매하는 원유 가격을 2달러 인하했습니다. 1월 가격에 대비해서.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사우디는 지금 네움시티 건설해야 됩니다. 가격을 띄워야 돼요. 올려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격을 인하했습니다. 유심히 살펴볼 일입니다. 현재 국제외과가 좀 약세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최근에 한 2, 3일 정도 올랐습니다마는. 예전에 비해서 좀 약세고. 그다음에 오펙플러스에서 생산량이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오펙플러스에 무슨 말 나왔습니까? 자발적 감산이라 나왔어요. 뭐 하려고? 가격 하락을 막으려고. 그런데 자발적 감산입니다. 특히 사우디와, 사우디가 위주로 해서 주도를 해서. 그런데 말 그대로 자발적이에요. 강제성이 없어요.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좀 많이 팔아야 되겠다. 말은 감산은 해놓고 증산하는 거예요. 실제로 증산이,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답니다. 사우디 한 나라만 가지고 감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우디도 지금 자기 석유를 팔아야 되잖아요. 가격이 좀 높아요. 사우디 석유가 다른 데 비해서. 그래서 자국의 원유를 2달러 인하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 그 이유가 뭐냐. 아시아 지역 정유사가 봄철에 전기 보수를 하나 봐요. 그러면 공장을 보수하면 일단 원유를 수입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정유사에서 원유 수입하는데 봄철에 공장을 좀 보수해야 돼. 그러면 멈추는 거예요. 수입을 안 하는 거야. 그럼 판매량이 줄어들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가격을 다운해서라도 팔아야 되는 겁니다. 사우디 입장에서는. 그래서 가격을 인하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원유 향방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만 본다 그러면 원유는 가격은 하락한다라고밖에 어느 정도 예의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승. 이 자료만 보면 상승은 좀 제한적이지 않겠느냐. 비록 오펙 입장에서는 상승시키고 싶지만 지금 상황이 이러한데. 오펙에서 말로는 자발적 감성 해놓고 생산율 증가하는데 사우디 하나만으로는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만 보면 원유 가격은 좀 하락하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미국 쪽입니다. 미국 원유. 지난 시간도 한 번 언급했습니다만 또 언급합니다. 미국 원유 생산량이 상당히 증가했어요. 사우디 러시아를 제치고 세계 최대 산유국으로 지금 올라섰습니다. 2023년 미국 일일 원유 생산량은 하루입니다. 하루 1290만 배를 상상이 안 갑니다. 얼마 정도인지. 그런데 24년 올해입니다. 올해는 얼마? 1320만 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벌써 한 30만 배를 정도. 그런데 25년에는 또 여기서 20만 배를 더 추가해요. 1340만 배를 해서. 계속 미국이 석유, 원유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증가하느냐. 원유를 파는 유정, 굴착 및 채굴 기술이 발달한 거예요.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발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유 가격을 낮출 수도 있는 거예요. 또 계속 바이든 행정부에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뭐한다? 원유 가격을 낮춰야 됩니다. 그러면 생산량을 증가, 독려합니다. 원래는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줄 때는 뭐예요? 화학연료 줄이고 친환경적으로 풍력이니 수력이니 친환경적으로 더 갈려했습니다마는 그런 면에도 불구하고 지금 생산량을 독려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미국 물가 주범은 원유 가격이니까. 그래서 원유를, 가격을 낮추려고 자기 처음에 대통령 당선될 그 초기와는 좀 다른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직접 계속 생산을 좀 많이 해라, 많이 해라. 정유사한테. 유전 업체한테.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결과만 보면 원유 향방은 당연히 하락으로 볼 수밖에 없겠죠. 계속 미국은 원유 가격을 낮춰야 되니까. 사우디만 봐도 원유 방향은, 향방은 하락이고 미국만 봐도 하락이에요. 또 그 결과 미국 원유 생산량이 증가한다 했잖아요. 이게 미친 영향이 뭐냐. 미국과 다른 산유국 간 시장 점유율 경쟁 본격화했다는 유가 안정화. 결국은 미국이 최대 생산국입니다. 이제 사우디, 러시아가 그 다음 이어오고요. 그러면 미국이 생산량이 증가하니까 가격은 낮아진다고요. 그래서 유가 안정화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미국 석유가 많이 판매가 되니까. 또 싸면 싸게 공급해야 되겠죠. 수출할 때도.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좀 유심히 봐야 할 것입니다. 여전히 진행 중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오늘 이 부분 때문에 급히 오늘 부재를 원유와 천연케스 향방으로 잡았습니다. 이번 주에 이란이 미국 국적의 유저선을 납부했습니다. 누가? 이란이 지금. 또 후티 방군이 홍해에서 지금도 상선을 납부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기사를 보니까 드론을 이용해서 로켓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미국과 영국이 지금 합작해서 후티 군사시설을 타격했습니다. 어제의 상황일 겁니다. 지난번에, 지난주에 제가 강의할 때 또 미국이 후티 방군, 미국이 후티 방군, 그때 배죠, 배. 해적선이겠죠. 그걸 한번 격추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미국과 영국이 합작해서 후티 군사시설을 타격했습니다. 후티 방군은 누구의 지원을 받는다? 이란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이란. 이란이 직접 현재 미국 국적의 유저선을 납부했고. 이란이 또 후티 방군 지원하고 있고. 이 상황에서 가장 화두는 이란이 참전할 것이냐. 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이란이 참전할 거냐, 안 할 거냐. 만약에 이란이 참전하면 원유 가격은 일단 불꽃을 틀릴 겁니다. 상승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금 아까 위에서 본 이 두 가지. 사우디와 미국의 상황은 원유를 하락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이란 홍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원유의 급등입니다. 급등. 그래서 지금 두 개의 상반된 서로 의견이 엇갈려요. 방향이. 한쪽에서는 원유가 내려가려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위로 가려고 그러고. 만약에 이 이란이 참전하면 상황은 좀 급변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선물이나 옵션 하고 계신 분들은 좀 원유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계속 아직 원래 한 템포 쉴 때 세계 경제 한 주간 이슈를 먼저 다뤄야 되는데. 시간이 길어서 오늘 잠깐 쉬는 시간 가졌다가 계속 이어서 천연께서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이어서 지금 그러면 이번에는 차트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원유 2월물 1봉 차트입니다. 지금 최근에 큰 움직임은 한 68 정도에서부터 76 정도까지 그래도 있다면 있는데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좀 변동폭은 좀 작은 편인데 1일 변동폭은 상당히 좀 있는 편입니다. 이 작은 속에서도 꼬리들이 좀 보이시죠? 지금 최근에 어제도 실은 급등했다가 윗꼬리 상당히 깁니다. 급등했다가 좀 내려왔고요. 오늘도 다시 갭상승했습니다. 왜 이렇게 급등했느냐. 이 얘기, 이 기사가 뜨자마자 계속 급등한 상황입니다. 이게 1봉 차트인데 그래도 이 작은 움직임 속에서도 30분봉 보면 상당히 출렁거림이 심합니다. 기회가 되면 선물 차트도 한번 보겠습니다마는 선물 매매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옵션 매매하시는 분보다 선물 매매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30분봉인데 저점 69 정도에서부터 74까지 계속 진폭이 있습니다. 아마 저는 이 70, 70 정도, 70에서 75 정도가 가장 적정, 현재 기준으로는 가장 적정선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하는데 좀 더 내려온다면 65. 미국이나 사우디 입장에서는 미국 입장에서는 한 65까지 내리고 싶어요. 그런데 사우디 입장에서는 가급적 고정시키거나 올리려고 그러고 그래서 한 많은 아래쪽으로는 하락한 65, 마지노선이 한 70 정도에서 75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의상을 하고 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좀 지켜볼 일입니다. 이번에는 천연가스. 지금 겨울입니다. 겨울 추위에 천연가스는 급등할 것인가. 상승한다면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가. 최근에 변동성이 정말 엄청납니다. 예전에는 강의에서 제가 천연가스 애칭이 야생마예요. 길들어지지 않는 말이에요. 어디로 튈지 몰라요. 급등했다가 급락하고 원유절이 가라예요. 한 방향 쫙 위로 가기도 하고 한 방향 계속 내리꼽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유념할 게 겨울 추위 말고 천연가스에 영향을 미칠 요소들이 뭐가 있을까. 중동 리스크?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천연가스에 미치는 영향은 이건 아직은 미묘해요. 카타르가 전쟁에 참여한다. 중동 쪽에서 참여한다. 그러면 상황이 달라요. 아마 카타르가 엄청나게 많은 천연가스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카타르는 움직임이 없고요. 그래서 중동 리스크는 천연가스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직까지 장기전입니다. 특히 유럽 대부분의 국가는 러시아에서 천연가스를 대부분 수입이 옵니다. 아직까지도 전쟁이 끝났지 않았기 때문에 늘 천연가스는 지금 유럽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심해서 봐야 합니다. 마침 겨울에다가. 겨울만 아니면 좀 덜 고민을 해요. 그런데 지금 러시아가 갑자기 천연가스 독일, 프랑스 안 줄 거야? 라고 해버리면 유럽은 난리 납니다. 그러면 미국 천연가스도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천연가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겨울 추위하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일 겁니다. 과연 겨울 추위가 얼마나 강한 역할을 할지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천연가스 2월 1봉 차트입니다. 한동안 계속 하라겠습니다. 언제? 11월 초부터 12월 중순까지 안 쉬고 하라겠어요. 안 쉬고. 5일 선 부딪히면서 계속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상승 시작합니다. 이때가 12월 말입니다. 12월 말. 딱 1월 시작하자마자 천연께서는 급등합니다. 이날 월요일인가요? 화요일인가요? 엄청나게 급등했습니다. 또 이날은 또 급락했다가 엄청 급락입니다. 엄청 긴 아래꼬리 그리면서 상승했고요. 그래서 그 다음 날 그냥 튄 거고요. 이걸 30분 봉 보겠습니다. 계속 큰 흐름은 지금 상승 추세입니다. 이 120선 보면 계속 상승 추세인데 그래도 이 칸 하나가 0.1입니다. 0.1이면 달러 기준으로 1,000달러입니다. 상당히 커요. 30분 봉도. 이 정도. 하루에 이 정도 이렇게 하면 엄청나게 지금 변동폭도 큰 겁니다. 아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한번 보려고 천연께서 주봉을 준비했습니다. 보십시오. 얼마 정도? 3점대 초반에서 3달러 초반에서 1단위당 3달러 초반에서 얼마까지? 6달러까지 그냥 튀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그리고 계속 급락하면서 작년 엄청나게 하락했습니다. 이 시기 때 콜 옵션 매도하신 분들은 엄청나게 많은 수익을 얻었을 겁니다. 콜만 가지고도. 이때는 품만 가지고 놀았겠죠. 그만큼 지금 천연가스가 변동이 심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이 상황에서 얼마나 갈 수 있을까요? 상승한다 그러면 지금 아직 겨울 시작입니다. 겨울 2월까지는 좀 추워요. 그래서 1월 본격적으로 가장 초회할 1월 중순입니다. 1월 말까지. 그러면 과연 그거 옳을 것이냐. 지금 이 120선. 120선. 여기서 부딪혀서 주춤할 것이냐. 아니면 뚫고 갈 것이냐. 일반적으로 차트를 보신 분들은 만약에 100입선을 완벽하게 뚫으면 더 간다고 볼 겁니다. 정고점. 또 하나의 정고점. 또 하나의 정고점. 3.9. 그러니까 3.9죠. 약 4까지 간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하락은. 하락도 무서워요. 천연께서도 원유와 마찬가지로 이번 주는 돌아오는 다음 주겠죠. 원유와 천연께서는 한 발 물러서서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을 해봅니다. 하단에 노란 톡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QR코드를 통해서 들어오셔도 되고 문자 샵 377이 치고 방명균을 치면 QR코드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안내드릴 겁니다. 들어오셔서 지금 이 강의하는 내용들 질문도 하시고 공부하십시오. 지금 국내 코스피 시장 좋지 않습니다. 해외 선물 옵션 특히 해외 옵션 매도 시장은 시장이 좋든 나쁘든 전략만 잘 세우면 공부만 하면 평생 수익 내면서 매매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랬습니다. 뭐랬습니까. 가장 좋은 장점 중 하나가 예상 수익률을 알고 지집할 수 있다 그랬죠. 예전 강의에서 설명했습니다. 1, 2, 3 강의에서도 계속. 궁금한 점이 있었으면 언제든지 들어오시고요. 그리고 이 방송 끝나고 채권 공부할 겁니다. 채권 32위진법을 달러 가격으로 환산하는 방법 여러분들에게 자료를 보낼 겁니다. 이 마지막까지 방송 놓치지 마시고 공부하십시오. 그 다음 이제 오늘 강의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복습 차원입니다. 예상 수익률을 알고 투자하기. 해외 옵션 매도의 가장 큰 장점이 뭐라겠습니까. 예상 수익률을 알고 진입한다. 투자한다. 그런데 예상 수익률을 알고 투자하기 위한 필수 요건이 뭐냐. 옵션 행사 가격. 즉 옵션 가격입니다. 그다음에 증거금. 이 두 가지가 있으면 돼요. 수익률을 알기 위해서는. 그런데 재반 조건들. 다른 필요 사항도 뭐냐. 기초 자산. 대체 어떤 선물을 보고 내가 옵션을 행사각으로 선택할 것이냐. 기초 자산. 내 선물 가격. 그다음에 만기일. 이 네 가지. 이것만 알면 예상 수익률을 알고 투자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복습 차원에서 앞으로는 계속 이런 공부입니다. 여러분하고. 반복하다 보면 다 알게 됩니다. 어렵지만은 처음에는 어려워요. 그런데 반복하다 보면 이런 게 이렇게 매매하는구나. 한 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천연가스로. 천연가스 2월물. 콜옵션 행사가 4.0. 가격은 0.039. 즉 390달러 정도 됩니다. 증거금은 오늘 제가 조사한 결과 2,190달러. 만기일은 언제냐. 1월 26일. 불과 14일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만약에 성공시 예상 수익률은 17.8%입니다. 상당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이 말이 무슨 의미라고 했죠? 천연가스 2월물 콜옵션 행사가 4.0. 이 말이 무슨 말이냐고. 여기가 4.대입니다. 현재 3.1777입니다. 남은 14일 동안 누구는 천연가스가 4달러 이상까지 갈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분도 계시고 또 누구는 절대 4달러까지 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제 서로 졸질하는 겁니다. 밀닥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옵션 매수자가 옵션 매도자에게 390달러로 줍니다. 그러면서 4달러 넘어가면 네가 나한테 돈 많이 줘야 돼? 누구한테 옵션 매도자에게 말합니다. 그럼 옵션 매도자는 처음부터 390달러를 받고 이 게임에 참여합니다. 그래 4달러 안 남으면 내가 다 가질게. 이 의미 아시겠습니까? 콜옵션 행사가 4.0이라는 의미를 가격 390달러 의미를 성공한다면 성공이 뭐라고 했습니까? 천연가스가 1월 26일까지 4달러만 안 넘으면 돼요. 딱 4달러 돼도 돼. 그러면 이 390달러 다 버는 겁니다. 그 사이에 가격은 등락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선물이 갑자기 급등했지만 3.9까지 가버렸다. 그러면 이 4.0 가격도 상당히 높아져요. 그런데 결국 내려오면 4.0 안 되면 390달러 다 먹습니다. 당연히 이 정도에서 급히 올라갔다 보면 손절도 가능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다음 시간까지 이 자료를 갖고 올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보여준 겁니다. 옵션 가격과 증거금 변화 양상 제가 여러분들의 강의를 하려고 가상으로 19일 날 원유 양매도를 진입해 봤습니다. 12월 19일 날 선물 가격이 대략 73 정도 됐을 때 이 올물 선물이 29일 약 30일 남았습니다. 한 달 정도 남았을 때 콜옵션 90하고 푸드옵션 55 얼마일 때 73일 때 17포인트 떨어졌죠. 이것도 꽤 떨어졌죠. 이때 콜옵션은 0.12 즉 120달러였고 푸드옵션은 55가 0.1 100달러였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엄 1.2 즉 220달러 수익을 취하려고 진입했는데 그때 증거금이 몇 맞느냐 1,679달러예요. 그런데 하루 지나고 또 지나고 지나고 지금 하루씩 변화를 본 겁니다. 1월 2일 날 보니까 얼마냐 선물 가격은 큰 변동이 없어요. 73에서 70.38 약 2.7포인트 2.6포인트 정도 하라겠습니다. 그런데 가격 보십시오. 0.12가 얼마 됐어요. 0.03 또 0.1도 0.3 0.03 30달러 120달러짜리가 30달러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90달러 될 감황성이 없다는 거야. 또 푸드옵션은 55 즉 55가 될 55까지 하락할 감황이 적다는 거야. 그래서 이 옵션 가격은 계속 줄어듭니다. 또 며칠 지났습니다. 19일 1월 3일 1월 3일 4일 5일 6일 이 정도 볼까요? 200달러 1월 8일 날 증거금은 많이 늘었습니다. 증거금이 이때 비해서 늘었죠. 그런데도 가격은 0.1 최단계입니다. 마지막 한 팅 남겨놓고 정상가 기록이 10달러 10달러 즉 220달러 우리가 취하려고 들어갔는데 이미 200달러 취하는 겁니다. 나머지 20달러만 남아있어요. 앞으로 계속 이룰 겁니다. 이제 남았는데 며칠 남았습니다. 1월 17일까지 5일 정도 더 남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가격은 계속 움직여요. 계속 이게 고정은 될 겁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이 포지션을 실제로 진입하신 분들은 아마 이 정도에서 청산도 해도 돼요. 약 14일 보름 정도 남겨놓고 원래 약 한 달 만에 220달러를 먹으려고 갔지만 약 보름 만에 거의 180달러 거의 한 80% 정도 먹고 나오는 겁니다. 굳이 만기까지 안 가져도 됩니다. 이 부분도 다음 시간 되면 설명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오늘 핵심이 원유와 천연기에서의 비중을 많이 뒀어요. 그 이유가 뭐냐 지금 이란 중동 상황이 좀 염려가 돼서 이란이 참전하느냐 마느냐 지금 이란이 어떤 식으로든 지금 뭐야 납포를 했기 때문에 미국 국제계 유조선을 그래서 좀 중동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또 천연기세가 겨울철이라 급등을 많이 합니다. 지금 등락이 심해요. 그래서 과연 혹시라도 저와 현재 같이 하지 않고 혼자 하시는 분들 원유와 천연기세는 다음 주에 좀 조심하십사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아래 노란톡방이 안내됩니다. QR코드를 통해서 들어오셔도 되고 문자 샵 377이 치고 박명규를 치면 QR코드가 안내될 겁니다. 오셔서 공부하세요. 무턱대고 원유 프리미엄 좋다고 또 천연기세 프리미엄 좋다고 무턱대고 진입했다가 당할 수 있거든요. 함께 공부하면 여러분들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방송 끝나고 뭘 선물로 공부거리를 준다 했죠? 채권 32진법을 달러 가격으로 채권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0 이게 어포스트로피 0 1 이런 식으로 표시됩니다. 0.01이 아니라 우리는 좀 그러는데 이제 증권사 물어보니까 우리 어포스트로피 0 어포스트로피 0 이렇게 읽는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요. 그래서 익히는 자원에서 공부하는 자원에서 이 방송 마지막에 채권 32진법을 10진법으로 아니 달러 가격으로 바꾸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방송 마지막까지 지켜보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만 살펴볼게 차트는 많이 준비해왔는데 골드 지금 골드도 최근에 달러가 좀 강세예요. 그래서 또 채권이 금리가 인하설이 아니라 좀 주춤하고 있어서 지금 골드도 지금 약간 조정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이때만 해도 2300까지 간다. 언젠가는 갈 수 있겠죠. 언제 가냐고요. 저는 이 시점에서 누군가가 2300 금이 2300달러 간다 하더라 라고 했을 때 저는 안 간다에 배팅하고 싶어요. 투자하고 싶어요. 왜? 이미 뉴스는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십시오. 급등했으면 이날 엄청나게 급등했다가 바로 그날 급락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콜옵션 매도 진입하신 분들은 엄청난 큰 수익을 얻었을 겁니다. 실은 이날 놓쳤어요. 이게 아침에 갭상승에서 그대로 계속 하락했거든요. 아침에 제가 늦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친 것이 좀 아쉬워요. 이때쯤에 들어가서 콜옵션 들어가서 소소한 수익을 차리고 챙기고 나왔습니다만 장을 지켜보신 분들은 아마 상당한 이득을 봤을 겁니다. 오늘 차트로 보는 세계경제 제4강 제목이 부제가 원유와 천연께서 향방이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원유 다음주에 오늘 포함해서 다음주에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할 것이 지수보다도 원유와 천연께서 특히 원유입니다. 원유 천연께서는 원유에 비하면 새끼의 새끼 약합니다. 그래서 원유의 향방 이란의 움직임을 유심히 보십시오. 궁금한 점 계시면 아래 노란 톡방 이용해서 들어오십시오. QR코드를 이용해서 들어오시고 또 문자를 샵 377이 치고 방명균을 치면 QR코드 안내됩니다. 궁금한 점 계시면 질문하시고요. 지금 경기가 안 좋습니다. 해외 옵션 매도에 여러분의 2024년도 답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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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